안녕하세요. 오늘은 캠핑장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는 강원도 화툰의 집 캠핑장을 사막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펠트 많이 쳐져 있네. 물집 캠핑장 오른쪽 이 장이 다리를 건너주자. 야영장 우와 캠핑장 안에서는 서인호 씨 주차를 하고 바로 이렇게 계곡으로 오면 여긴 뭐 너무 좋지 우짜 안녕 신난다 오우 시원하다 여기는 여기 다리 옆으로는 다 바로 계곡이에요 여기 이제 국립숲 야영장과 이어져 있는 자 여름 애들이 참 놀기 좋아 애들이 놀기 좋아 짠 어우 너무 좋아 이게 물도 깊지도 않고 우와 삼겹살 굽는 냄새 이렇게 오우 신나겠다 물이 너무 맑아 오우 그대로 다 보여 뭐 뭐가 있는게 오우 오우 그리고 식품을 내렁 설거지할 수 있는 거예요. 면, 면, 샤워장, 화장실. 두 분 되어있고요. 피물 5개. 잔불저리, 방아수도 다 챙겨져있고. 좋겠다, 누네. 여기는 반채석. 오, 여기 물고기 있다. 물고기, 이리 와. 우와. 이게 이래,MSidez. 끔 genial. 끔Sa 이리 와 sav朋友, 음... 맛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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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너무 좋다. 아... 너무 좋다. 맵다. 음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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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놓치지... 고추 자체 자은기 안한다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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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름 소금